근데 이 락킹 자체가 되게 어렵거든요. 슬기 씨 한번 락킹이 돼요? 이거는 약간 잠그는 느낌의 락이라면. 90년대 쿵쿵쿵 그런 걸 이제 락킹. 아니, 저기 슬기 씨가 조금만 락킹 조금만 보여줄 수 있어요? 저도 이걸 제대로 배운 줄 알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는. 따다 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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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락 락 락 락. 포인트 찌르기 이런 거. 이런 거를 많이 하더라고요. 마침 또 슬기 씨가 힐 너무 좋았어. 춤 잘 춘 거 참 부러워요. 대단한 거 같아요. 박수, 박수. 가다 가다 가다. 셋. 아 이거였구나. 뭐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. 아 그래 그래. 그래 그래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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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